구독해주세요, 하트뽕! 자, 오늘은 버기허기님의 꿀대바리메이션 리액션 시간! 지난 이야기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던 하피합스카치를 미스터 딜라이트가 겨우 마취총으로 마취하는 데 성공했어! 헐, 하피합스카치를 잡았다! 그리고 하피합스카치를 전기충격으로 완전히 치료해주었어 호, 아프겠다! 하피, 괜찮아? 어휴, 다행이다 어? 바비? 바비가 갇혀있다고? 이번엔 바비 베어러그를 찾아야 한다니? 근데 살아있어야 할텐데 헉, 뭐야! 진짜 갇혀있잖아! 뭐야, 왜 저래? 왜, 왜 나한테 복수를 하려는 거야? 난 널 구하러 왔다구! 여기에 있는 스마일링 크리터들은 다들 미쳐있나봐! 일단 살아야되니까 도망가야겠어! 아니야! 난 그런 적 없다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안 돼! 문 닫아! 됐다! 어휴! 여기도 문 닫아야지! 호, 여기까지 따라왔네! 문을 열고! 지금이야! 문을 닫아! 문을 닫아! 됐다! 어휴, 일단 가두기 성공! 뭐야, 저 녀석! 화가 단단히 났나보네! 빠져나가자! 저기로 나가야겠어! 저기로 나가야겠어! 문 닫고! 문이 왜 이렇게 많아! 호흑, 따라온다! 숨어, 숨어! 헐... 잡힐 뻔 했다구! 도망쳐! 안 돼! 안 돼! 아아아아악! 오! 하필 압스카트가 나를 구했어! 바비베어가 엄청 화났어! 여긴 어디야! 뭐야! 그 말을 믿는다고! I call you 프로토타입! The menace of playtime! The savior of your followers! 뭐야! 프로토타입을 부르고 있잖아! As this is what you have asked for! Please, come to me! 프로토타입이야! 저 녀석을 믿으면 안 돼! My child! Today is a great day for you! 바비 아니야! You will get new eyes! 죽으면 안 돼! This gift requires a sacrifice! 무슨 희생? The eyes for eyes! These are the rules! Bathe hoppy in acid waste! 침투에 눈을 뽑아서 준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What's the matter, 바비? Didn't you want revenge? She left you? 아무리 복수를 원했지만 그뿐 아니야! Or you forgot that? It is their one! 속지 말라고! And only I'm your true friend and teacher! Don't disappear from your side! Don't do this! He's manipulating you! But... But... I can't do that! She was my friend once ago... You have chosen the wrong path! Well... Then... Monty's going to pay for your... Monty's going to pay for your destiny. Uh... 뭐야? I'm so sorry, please... Forgive me... 안돼!! You're practicing yourself... And for what? For friendship? Everyone get back! Delight? Mr. Delight- Shish! He... I can't do it! Stop it! You have to die! 야해! 바비! 으이차! 바비 배어라구! 조금만 기다려! 내가 내려갈게! 흐으... 불쌍한 녀석! 바비 배어라구! 너무 늦어버렸어! 끔찍해! 그녀는 죽어. 우린 돌아가야 돼. 바비 배어라구! 바비 배어라구! 제발! 불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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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슬퍼! 맞아! 너무 슬퍼! 그녀는 죽을 것 같았다! 그녀는 제 fault! 그녀는 제 친구를 잊어버렸어! 친구야! 잘 가! 음... 가져올게! 바피 압스 같지! 너의 메달 도추라구! 고마워! 으이차! 크레인을 이용해서 바비로 옮기자는거지! 으이차! 뭐야! 왜 안돼! 작동이 안된다구! 전기가 나갔나봐! 컨트롤룸으로? 내려가는 쪽이 있을텐데! 어! 저기있다! 잡구! 으이차! 여기야! 들어가보자! 전기는 왜 매일 나가는거야? 뭐야! 뭐야 이건! 푸퍼펀트인가? 전기 연결! 어휴! 전기 연결됐다! 빨리 바비 베어러그를 건져내야해! 됐다! 크레인! 작동! 근데! 나! 잡혀있는 다른 크리스터를 봤어! 응! 먼저 가있을테니까 내려와! 컨트롤룸으로! 분명히 포바펀트인거 같았는데 누가 그렇게 또 가둬놓은거야? 프로토타입이겠지? 저기있다! 저거 어디있지? 이거 보라고! 대단해! 내 눈을 믿을거야! 바바! 바바! 바바펀트야! 우리 살아있어! 크리스터를 가장 강한 것인데 그들이 그들 들어있어 프로토타입이겠지? 왜 그들이 그걸 해줘야해? 바배아 항상 친한 것이었어! 그들이 좀 담아! 바바! 우리 들리어? 우리! 좀 이상해! 내가 도망가고! 어! 괜찮아! 아이씨! 전기 시스템이 전기 시스템이 전기 시스템이 전기 시스템이 전기 시스템이 전기 시스템이 전기 해제에 저기도 있네 전기 해제에 전기 해제에 전기 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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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왜이래! 포바펀드가 단단히 화가 났잖아!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까? 자, 오늘은 버기허기님의 콜잡음 애니메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고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앙콩토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